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고구려와 백제를 넘어서 가장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던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아볼텐데요. 오늘 주목해야 될 점은 고구려와 백제와는 다르게 신라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원인과 그 과정을 알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신라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학습지 27쪽에 가번, 나번, 다번 글이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스탑을 하고 읽어보신 다음에 이 가번과 나번과 다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학습지 27쪽 문제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스탑했다가 읽고 다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나요? 가번과 나번과 다번에 중심인물이 한 명씩 있습니다. 자 가번글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백제나 고구려의 신화같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번글 같은 경우에는 탈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의 성은 석씨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비범한 모습으로 왔다.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번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림이라고 하는 숲속에서 막 누가 막 울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산에 아이가 있었다. 이 사람은 바로 알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은 김씨입니다. 그러면 성이 가번에서는 박, 그 다음에 나에서는 석, 다에서는 김씨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되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번과 나번과 다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앞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한번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번과 나번과 다번에 가 같은 경우에 신라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박씨의 시조, 박혁허세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 석씨의 시조인 석탈의 다번 같은 경우에 김씨의 시조인 김할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7명, 8명, 37명 이런 여러 명의 신라의 왕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조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르게 신라는 지금 몇 명이 왕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 얼산 3명이 왕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의 중앙집권 체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다르냐면요.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 어떤 해당 성씨 하나가 계속 한다고 한다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문이나 어느 한 성씨가 엄청나게 강한 권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왕권이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는 미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신화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활동은 여러분들 교과서 56쪽을 읽어보시고 이 교과서를 선생님이 그대로 옮겨놨지만 중요한 단어나 문장 같은 것을 빈칸으로 뚫어놨죠. 교과서 읽어보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가면서 빈칸을 채우고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잘 채워보셨나요? 교과서 56쪽을 참고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라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신라의 수도인 경주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과 이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멀리서 내려온 세력들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기 국가일 때 마한, 진한, 변한, 세계의 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삼한이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경주지역인데 이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이 신라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진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라가 처음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여러분들 신화세계 살펴본 거에서 다 아시다시피 박석김 3명의 왕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하는데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아니라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을 대신하는 왕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면서 계속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 지난 여러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을 하나하나 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이 사로국, 즉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4세기 말, 300년대쯤 되면 말에 내물마립간 때 되면 김씨가 계속 왕을 해나게 됩니다. 계속 왕을 해요. 부자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사금이라고 쓰지 않고 마립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왕의 칭호를 바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물마립간 시대는 여러분들 고굴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는 광개토대왕 시기였습니다. 이 광개토대왕 시기 때 여러분들 저번에 배워봤지만 일본이 외가 신라를 침범했을 때 광개토대왕을 직접 오마미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도와줬다라고 하는 걸 배워봤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 내물마립간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금이나 마립간이나 이런 왕의 칭호들을 쓴다고 했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나 백제와는 다르게 왕의 칭호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왕이라고 되지만 처음에는 거서간이라고 사용했는데요. 거서간이라고 하는 뜻은 끝에 간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보면 추장을 칸이라고 합니다. 이 칸과 마찬가지로 이 간,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거서간이라는 표현은 박격거세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으로 남해왕 때 같은 경우에 차차웅이라고 쓰는데 차차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했다.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 차차웅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왕의 표현이 이사금입니다. 그래서 이사금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이빨으로 꽉 깨물면 무슨 자국이 남죠? 그렇죠. 이빨 자국이 남죠. 이빨 자국이 많이 난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다. 나이가 많다.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서 이사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가 결국에 네모랑 때 되면은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는데요. 군장, 그 부족을 다스리는 군장보다 최고의 군장이라고 해서 대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다가 결국 22대 지증왕 때 되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한 1분 30초 동안 신라의 왕호 변천 과정을 말을 해줬는데요. 이 각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한번 돌아갔다가 이 왕호의 의미가 뭐였는지 각각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치면서 각각 내포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서관 같은 경우에는 부족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알 수 있었고요. 차차웅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금 같은 경우에는 부족장들끼리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알 수 있고 그 부족장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연장자인 사람이 왕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립간 같은 경우에는 이 부족들, 군장들끼리 이제 모두 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통합된 권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대군장,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디나 알을 거죠? 그렇죠. 중국 거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면 알 수 있는 증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 각 순서를 여러분들 잘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다음으로는 교과서 57쪽을 통해서 신라가 어떻게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지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채우고, 엄마가 자, 먼저 여러분들 앞서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던 신라였기 때문에 이 중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산맥 넘어야 되고, 강 건너가야 되고, 백제 건너가야 되고, 거글에 건너가야 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선진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중국과의 교역하기에는 굉장히 늦었다. 멀었기 때문에 이런 점 아까 얘기를 해드렸고요. 초기에는 아까 네모랑 때에서도 알아봤지만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다가 고구려와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 다음부터는 백제와 동맹을 맺어가면서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고구려의 간섭을 알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있었죠. 바로 호우명 그릇. 기억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러다가 이 500년대 지증왕 때가 되게 되면 우경이 보급됩니다. 이 우경이라고 하는 건 소우자의 밭갈경자예요. 이제 누가 가는 걸까요? 그렇죠. 소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럼 소가 밭을 갈기 때문에 농사가 조금 더 편해지면서 소가 걸어갈 때마다 땅을 어떻게 할까요? 깊이 갈겠죠. 그러면 씨앗이 단단하게 잘 심어지겠죠.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발전하게 됩니다. 농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파는 상업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증왕 때 되면은 계속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고 사로국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알다시피 우산국이라고 하는 울릉도의 나라를 정복해서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를 파견하는데 이 관리 이름이 바로 이사부였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증왕 이후에 등장하는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법을 키우는 왕이에요. 법을 키우기 때문에 당연히 윤령을 반포하면서 전 국가적으로 전 백성들이 이 법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질서체제를 마련하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의 힘이 점차 커지면서 지증왕 법흥왕 때의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게 됩니다. 학습지 29쪽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29쪽 맨 첫 번째 자료 1번에 세 주짜리 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순장을 금지하고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우경 그 다음에 신라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어떤 시대의 신라의 왕인지 파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게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과 관련된 왕은 바로 지증왕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우경이나 신라라고 하는 국호 이름은 왜 그런지 알아봤지만 순장을 금지한다. 순장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같이 재산이었던 노비나 가족들이 같이 함께 생매장당하는 이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장을 금지하게 되는지 한번 이유를 알아보러 가보시죠. 여러분들 이 고대 사회에는 굉장히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데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비싼 노동력들이 소리소모 없이 죽거나 사람들의 그런 노동력이 굉장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인간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순장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글을 읽어보시는데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바로 우산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사부라고 하는 사람이 우산국을 정복하는 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산국을 정복해서 울릉도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던 왕은 바로 자, 우산국을 정복했던 왕은 바로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이 신라의 지증왕이 우산국을 정복한 것이 우리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지증왕이 이사부를 시켜서 울릉도를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우산국, 울릉도가 가지고 같이 딸려있는 섬인 독도까지 우리나라의 영토에 편입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기억은 불교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자, 불교, 이 기억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이름이에요. 좀 이따 한번 같이 맞춰보시고요. 항상 토착신학을 믿는 귀족들의 반대 때문에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일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조언을 하기로는 날 만약에 죽으면, 죽게 한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목을 꼭 잘라서 죽여서 불교를 꼭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글이 되겠네요. 자, 기억에 들어갈 왕, 바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공인했던 왕이었던 바로 자, 이 불교를 공인하게 했던 왕은 바로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이 법흥왕의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왕권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도 알아봤지만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이 설을 국가적, 대중적으로 설포하게 되면서 내가 죽은 이후에 잘되게 위해서는 당연히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곧 왕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펼쳐나갔기 때문에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 무당으로 대표되는 토착신앙이 원래는 대세였다면 이제는 전 인기를 누리게 되는 종교는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 57쪽 아래쪽에 있는 역사탐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가 중앙집권체제를 결국 완성시킨 왕은 바로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이 왼쪽에 보시면 여섯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됐는데요. 관등제, 관복제, 나라의 연호사용, 그 다음에 각종 관직을 만들고 부서를 설치하고 영토를 확장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라의 중앙집권체제를 완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두 가지의 중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법흥왕의 다른 업적 두 가지 적어보시고요. 법흥왕의 체정비가 가져온 결과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흥왕의 두 가지 업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윤령반포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불교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섯 가지 정도의 법흥왕의 중앙집권체제 정비로 인해서 이 나라의 체제가 정말 이쁘게 잘 닦여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구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수리왕의 중앙집권체제 정비 이후에 등장하는 왕은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죠.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증왕과 법흥왕의 중앙집권체제 정비 이후에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진흥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신라가 최종적으로 삼국투무일을 하는데 가장 기반에 닿은 사유가 바로 법흥왕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배워보셨나요? 광국부터 시작해서 법흥왕의 중앙집권체제의 정비까지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 신라 같은 나라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와는 다르게 지형적인 원인이 굉장히 커서 선진 문물이었던 중국 문화나 고구려나 백제 문화를 받아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했던 지증왕과 법흥왕을 통해 신라가 어떻게 전성기를 발휘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가 어떻게 전성기를 바랍니다. 이 신라가 어떻게 전성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